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제 국내 우편물의 부가서비스들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아 부가서비스 뭐 우편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보다 더 편리하게 보다 더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맞춰주기 위해가지고 자꾸 서비스들이 늘어나고 늘어나고 하다보니까요. 이 부가서비스의 종류도 상당히 이제 복잡하게 나와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부분들을 또 우리는 또 섭렵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부가서비스 부분을 지금부터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스텝1 빈칸 채우기부터 해보긴 할텐데 우리가 이제 부가서비스의 틀을 한번 좀 잡아놓고 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부가서비스의 틀을 좀 잘 잡아놓고 가보자. 자 이제 국내 우편에 국내 우편에 부가서비스입니다. 부가서비스. 어떤 것들이 있을까를 보게 되면은 일단은 큰 틀에서 봤을 때는요. 등기 취급이 있죠. 등기 취급이 있습니다. 이 등기 취급 안에 어떤 게 또 플러스가 되냐면 등기 취급 안에 플러스가 되는 것들이 이제 계약 등기가 있습니다. 계약 등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이제 선납 등기 라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선납 등기 라벨 서비스라고 하는 게 있죠. 서비스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있잖아요. 보험 취급이 있어요. 보험 취급이 있습니다. 보험 취급. 그래서 보험 통상이 있고 그 다음에 보험 소포가 있죠. 보험 통상이 있고 그리고 보험 소포.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렇게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있잖아요. 증명 취급이라는 것도 있어요. 증명 취급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내용 증명이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내용 증명. 그리고 또 하나가 배달 증명이라는 것도 하나가 있죠. 배달 증명 이런 것들도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요. 이제 우리가 있잖아요. 빠르게 이제 배달해 주기 위한 특급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급 취급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특급 취급. 이 안에 보면요. 당일 특급이 있고요. 당일 특급. 그리고 이제 이 길 특급이 있죠. 이 길 특급. 네. 그래서 이거를 또 따르게는 국내 특급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자 이런 거 말고도 또 뭐가 있냐면은 여기다가 이제 특별 송달 제도도 있고요. 특별 송달. 특별 송달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민원우편도 있죠. 이런 것도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있잖아요. 착불. 네. 착불. 착불 우편 서비스 같은 것도 이제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착불로 배달하는 우편물 이런 것들도 따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 그래가지고 이 국내 우편의 부가 서비스가 이렇게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등기 취급, 보험 취급, 증명 취급, 특급 취급.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특별 송달, 민원우편, 착불 배달 우편물 이런 것들 나눠지는데요. 어. 이 계약 등기 안에서 또 등기 취급에서 계약 등기 안에 또 이제 뭐가 나눠지냐면 말이에요. 어. 이게 이제 일반형 계약 등기가 있고요. 일반형 계약 등기가 있고. 계약 등기. 그리고 또 이제 맞춤형 계약 등기가 있죠. 맞춤형 계약 등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또 이제 어. 여기에 맞물려가지고 또 이제 부가 서비스들이 여러가지가 이제 어. 여기에 와서 타타닥 와서 자석처럼 어. 와서 붙는데. 어. 그런 것들을 보면요.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착불 배달. 어. 있죠. 착불 배달이 있고. 그 다음에 본인 지정 배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본인 지정 배달. 배달이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어. 우편 주소. 우편 주소 정보제공.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회신우편 같은 것도 있습니다. 회신 우편. 예. 그리고 반환과 관련해서요. 반환을 취급하는데 어. 반환 취급 사전 납부?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반환 취급인데 사전 납부를 해놓는 제도도 어. 같이 포함해서 어. 이렇게 이제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어. 이거를 이제 제가 어. 살짝 이렇게 이제 어. 순서를 이렇게 좀 조정을 해가지고 어. 여러분들한테 좀 기억하기 좋게 하려면요. 약간 이게 약간 스토커 같기도 해가지고 좀 좀 찜찜하긴 한데 어. 착보니 착보니 우회하길래 반했다. 약간 좀 스토커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 착보니 우회해서 어. 반했어. 시크함에 반했어. 이렇게 해가지고요. 다섯 가지를 여기다 붙여서 기억해보시면 어떨까 해가지고 어. 말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마음에 안 들면 지나가시고요. 자. 근데 이제 어. 요런 게 이제 가서 붙는데 일반형 계약 등기는 요게 다섯 가지가 다 되잖아요. 일반형 계약 등기에는 다섯 가지가 다 됩니다. 여기서는 요 다섯 가지가 일반형 계약 등기에서는 다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맞춤형 계약 등기에서는 반환 취급 사전 납부는 안 돼요. 예. 얘는 안 됩니다. 맞춤형 계약 등기는 요게 다 되는 게 아니고 얘 되고 얘 되고 얘 되고 얘 되는데. 네. 그런데 이제 반환 취급 사전 납부는 해당이 없다. 요렇게 봐 두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보시고요. 선납 등기 라벨 서비스로 가보면 여기도 이제 크게 세 가지가 나눠져요. 세 가지가 나눠지는데 어. 선납 등기 라벨이 있고요. 선납 등기 라벨이 있었고. 그리고 있잖아요. 선납 준 등기 라벨이 있어요. 준 등기 라벨. 요런 게 있고. 어. 그리고 또 있잖아요. 선납 일반 통상 라벨이 있습니다. 선납 일반 통상 라벨. 요렇게 나눠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좀 플러스된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죠. 원래 등기 취급에서 이렇게 묶어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선납 일반 통상 라벨이라는 것도 있다. 이렇게 해서 플러스 해서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 통상하고 보험 소포가 있는데 보험 소포는 이거를 이제 안심 소포라고도 하죠. 안심 소포.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험 통상 안에 들어가는 것이 뭐 이를테면은 이제 여기서 통화 등기 라든가. 통화 등기 라든가. 아니면 물품 등기 라든가. 물품 등기. 유가 증권 등기.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유가 증권 등기 라든가. 아니면은 또요. 외화 등기 같은 것도 있습니다. 외화 등기. 이런 종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틀을 한번 잡아놓고 시작을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요? 등기 취급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요렇게 쭉 한번. 쭉 요거를 저는 좁아서 이렇게 했지만 쭉 계속 밑에다 이렇게 딱 붙여서 쭉 한번 열거하시고. 그 안에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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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나눠지는 것들을 한번 쭉 넣어보고. 특히 요거 이제 계약 등기와 관련해가지고 요렇게 해서 이제 다양한 또 다른 부가 서비스들이 가서 또 이제 가서 같이 구현 가능하다. 같이 구동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은 어떨까 싶습니다. 자 됐죠? 네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좀 정리를 한번 좀 해봤고요. 지나가보도록 할까요? 요런 정리를 한번 메모를 어디다 해놓든 한번 또 이렇게 옆에다 참고 자료로 띄워놓고 그래놓고 이제 뒤에 우리가 이제 문제들을 해결하다 보면은 그러다 보면 조금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항상 제가 강조하는 족보 찾기를 잘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이거 뭐에 대해서 지금 따지고 있는 거지? 뭐에 대해 공부하고 있지? 이런 것들을 잘 찾아가셔야 돼요. 그러려면은 이 족보가 이렇게 서열이 있어야 되잖아요. 누구 밑에 어떤 확률이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자꾸 정리를 시도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나름의 정리를 해놓으신 게 있다면 그거를 중요하게 이렇게 다루시고요. 그 다음에 아직 정리가 좀 덜 끝나신 분들을 위해서 저도 또 한번 이렇게 정리해놓는 것을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고 제시해드리는 바입니다. 자 요정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이제 문항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kg 이하의 통상 우편물과 얼마 이하의 소포 우편물에 대한 등기 취급을 보편적 우편 서비스로 규정하고 있다. 이거 20kg이었죠. 보편적 우편 서비스 이건 맨 앞에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강의였죠. 두 번째 강의에서 두 번째 강의 맨 앞에서 거기에서 이제 보편적 우편 서비스하고 선택적 우편 서비스로 이제 우편 서비스를 나눠봤잖아요. 그거 나눌 때 보편적 우편 서비스에 들어간 게 2kg 이하의 통상 우편물, 20kg 이하의 소포 우편물이 있고요. 이것들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기록 취급 등 이제 특별 취급하는 것들이 또 이제 여기에 보편적 우편 서비스로 들어왔고 대통령 용어로 정하는 우편물이 또 있으면 추가될 수도 있다. 이 저 우리가 보편적 우편 서비스는 고런 종류로 우리가 묶어서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 잊지 말고 떠올려 놓으셔야 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등기로 취급할 수 있는 경우는 고객이 우편물의 취급 과정을 뭐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 하는 거예요. 등기를 왜 하는 거예요. 등기는 이게 기록 취급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록 취급을 하려고 그리고 우편물의 내용이 통화 기준품이나 주관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신고하는 것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등기로 취급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계약 등기 우편 제도에는 일반형 계약 등기와 맞춤형 계약 등기가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고 넘어왔어요. 계약 등기 우편의 계약 체결은 이제 우편 집중국과 그 다음에 5급 이상 공무원이 우체국장으로 배치된 우체국에서 한다. 이렇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계약 등기 우편의 계약 기간은 얼마가 되냐. 1년입니다. 1년 1년이고요. 1년 단위로 자동 연장하는 것도 가능하다.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약 기간은 1년이었습니다. 일반형 계약 등기는 한 발송인이 1회에 500통 이상 그리고 월 이제 100,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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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등기를 취급했으니까 이거에 따른 수수료를 이제 부과해야 되고요. 이거를 덧붙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부가서비스를 또 이제 받게 되면 부가치급수수료도 이제 거기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통상요금 플러스 등기 취급수수료 플러스 부가치급수수료 이렇게 간다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죠. 자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맞춤형 계약 등기 취급상품과 상품별 서비스 수준에 맞춘 표준요금을 누가 고시하겠어요. 여기 힌트를 많이 드렸어요. 장관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장관은 한 분밖에 안 계시다. 지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님이시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업무와 관련된 이제 부처청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만 딱 떠올려 놓으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맞춤형 계약 등기 요금체계는 또 여기 표준요금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부가치급수수료도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가 좀 달라졌죠. 여기는 중량 구간별 요금이다. 이렇게 봐주셔야 돼요. 맞춤형 계약 등기는 중량 구간별 요금이 가운데 들어갔다. 그래서 비교를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중량 구간별 요금은 어떻게 우리가 따져야 되는 것이냐. 100g까지는 취급상품별 표준요금을 적용하고 100g부터 초과 100g마다 얼마씩 추가한다. 짠 240원씩 추가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240원씩 추가한다. 그렇게 봐주세요. 이런 숫자 외울 때요. 여러분들이 어떤 떠오르는 뭐가 있으면은 거기에 붙여서 한번 따져보셔도 돼요. 전 240원 그럴 때 내가 탔던 240번 버스가 갑자기 떠올라가지고 그랬는데 이게 좀 억지예요. 억지인데 외울 게 너무 많다 보면 나름의 내가 뭔가 연상할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걸어놓는 것도 좋아요. 자꾸 연상을 해서 걸어놓고 그걸 가지고서 까먹지 않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유치해 정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거를 걸어서 하세요. 예전에 보면 영어 단어 외우는 것도 영어 단어 외울 때도 말장난하면서 영어 단어 외우게 하고 이런 책들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 그런 것도 좀 사서 조금 보고 그랬는데 너무 그게 많으면 또 그 말장난을 외우느라고 또 다른 에너지를 써야 돼서 너무 많이 그렇게 하는 거는 별로 권하고 싶진 않은데 이제 어떤 암기를 할 때 자기가 어떤 특별한 경험을 가지고 이 문장을 읽을 때 뭐가 떠오르는 게 있으면 그거를 고리로 탁 걸어놔가지고 안 까먹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자, 앵간이는 그런 방법도 좀 쓰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여기는 가격은 240원씩 100불함당 240원씩 추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약 등기 우편의 부가 취급 서비스에는 착불 배달, 회신 우편, 그리고 본인 지정 배달, 우편 주소 정보 제공, 반환 취급, 사전 납부 등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이제 뭐 있었잖아요. 어? 착 본의 우회해서 반했다. 이렇게 다섯 가지 말씀드렸어요. 그게 다 들어와 있고요. 반환 취급, 사전 납부의 최초 1년간의 반환율은 등기 우편물 반환율의 0.5%를 가산한다. 이런 것들도 연상을 하는 거예요. 반환 취급이야. 반이네, 반. 야, 반이야, 반. 반이니까 0.5 아니야? 뭐 이렇게 자꾸 이제 말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0.5%를 가산해서 적용하고 재산정 시에는 계약 우편물의 최근 1년간 반환율을 산정하여 적용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반환 취급 사전 납부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최초 1년간의 반환율은 일단은요. 뭐가 누적이 안 돼 있잖아요. 나의 개별 데이터가 누적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있잖아요. 등기 우편물 반환율의 0.5%를 가산해서 적용을 해놨다가 나중에 나의 어떤 데이터가 쌓이면 재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계약 우편물의 최근 1년간 반환율 내가 계약한 우편물의 최근 1년간 반환율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산정해서 적용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회신 우편의 부가 취급 서비스의 수수료는 짜잔, 1500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회신 우편, 돌아오게 하는 거죠. 어떤 질문 같은 걸 던지고 거기에 답을 달아서 나한테 다시 돌려보내게끔 하는 그런 회신 우편을 말하는 겁니다. 부가 취급 서비스의 수수료가 회신 우편은 1500원이다. 자, 그리고 본인 지정 배달의 부가 취급 서비스의 수수료는 그랬는데요. 본인 지정 배달의 부가 취급 서비스가 또 있었습니다. 여기에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1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착불 배달의 부가 취급 서비스의 수수료는 어떻게 되냐. 착불 배달은 5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격도 이거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이제 가격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랬어요. 이게요. 착, 본이, 착, 본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착, 본이 우회했다. 뭐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이제 놓고 보면은 여기가 이제 500원이에요. 착불 배달이. 500원입니다. 근데 본인 지정 배달은요. 아까 얼마였어요? 1000원이에요. 1000원. 그리고 이제 우편 주소, 정보 제공 서비스도 1000원이에요. 그런데 회신 우편은요. 1500원이에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이렇게 놓으니까 순차적으로 요금도 따라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따라와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반환치급 사전납부의 경우에는 반환치급 수수료에다가 반환율을 곱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요 액수로는 이렇게 따질 수는 없는데 나머지 4개는요. 요렇게 차례대로 쭉 따라오시면 됩니다. 500, 1000, 1500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요것도 1000원 요렇게 답 찾았죠. 서신 제외 대상인 신용카드 우편물이 월 직전 3개월의 평균 물량 10만 통 이상 그리고 해당 월 접수 물량이 10만 통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형 계약 등기의 반환치급 수수료의 일부를 면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쵸? 신용카드 우편물에 대해서 요게 지금 있잖아요. 어 일반형 계약 등기의 반환치급 수수료의 일부를 면제해준다. 신용카드 우편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환되어서 돌아오는 것들도 꽤 많을 것 같잖아요.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액수가 장난 아닐 거예요. 이 신용카드사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요렇게 또 면제 규정을 만들어 놓고 있기도 합니다. 일부 면제이긴 하지만 수수료 일부 면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월 접수물량의 1에서 3% 정도는 면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선납 등기 라벨로 한번 가볼까요? 선납 등기 라벨의 판매 가격은 중량별 차등 적용되는 등기 통상 우편물의 요금이 적용되고 선납 중등기 라벨의 판매 가격은 200g까지는 1500원의 정액이 적용된다 그랬습니다. 여기도 200g까지 1500원이네요. 1500원 또 나왔네요. 1500원이라는 숫자가. 다시 한번요. 선납 등기 라벨의 판매 가격. 우리가 이제 선납 등기 라벨이 있고 선납 중등기 라벨이 있고 선납 일반 통상 라벨이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서 이제 선납 등기 라벨의 판매 가격은 중량별 차등 적용되는 등기 통상 우편물의 요금이 적용된다. 요 부분을 빈칸으로 해도 손색이 없죠. 그래서 이제 등기 통상 우편물의 요금이 적용된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그런데 준등기 라벨의 판매 가격은 200g까지는 1500원의 정액이 적용된다. 준등기 같은 경우에는 등기랑 좀 다르죠. 등기는 그 이제 기록을 이제 이 배송 과정 전체를 다 추적하면서 기록을 하는 거지만은 선납 준등기 할 때 이 준등기라는 개념은 준등기 서비스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발송을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추적을 쭉 하는데 이거를 이제 수치인이 받을 때에는 수치인이 직접 받았어요. 여기까지가 기록되는 게 아니고 이제 수치인과 관련된 주소지에 우편함에다가 집어넣어버리고 거기서부터는 추적을 안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는 그냥 정액으로 1500원으로 정해놓고 있고 요 구분이 좀 됩니다. 그리고 선납 일반 통상 라벨은 중량별 이제 일반 통상 우편 요금입니다. 일반 통상 우편 요금이 되어 선납 등기 라벨은 등기 통상 우편물에 요금이 적용됐고 그리고 있잖아요. 선납 일반 통상 라벨은 중량별 일반 통상 우편 요금이 적용된다는 거 요렇게 해서 연결 지으시면은 기억하기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선납 라벨 서비스는 구입 후 이거는 1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자 1년 기억해 놓으시고 선납 라벨 구매 고객이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에 우표류 판매 취소 프로세스를 적용을 합니다. 뭐의 판매 취소 프로세스요? 우표류의 판매 취소 프로세스를 적용한다. 요렇게 이제 받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구매 당일에 한해서 판매 우체국에서만 환불 처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구매 당일에 한해서 판매 우체국에서만 환불 처리가 가능하다. 당일이에요. 당일 요렇게 알아두시고요. 통화등계 취급 대상은 강제 통용력이 있는 이제 어때요? 요거는 국내 통화에만 한정이 됩니다. 우리 이제 보험 취급이 있었습니다. 보험 취급이 있었고 보험 취급에서도 이제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 통화등기라는 것을 나눠서 봤었는데 통화등계 취급 대상은 강제 통용력이 있는 국내 통화에만 한정하지 이거를 막 펼쳐놓고 어느 통화든 다 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예. 혼선만 빚어지겠죠. 국내 통화에 한정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통화등기 취급의 한도액은 100만 원 이하로 10원 미만의 단수는 붙일 수 없다. 10원 미만은 지금 우리가 유통도 안 하는데. 그러잖아요. 우리 집에는 많아요. 저희 집에는. 저희 집에는 10원짜리 5원짜리도 많은데 옛날에 부모님이 모아놓고 막 그런 건데 뭐 크게 가치는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모아놓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다고는 하는데 몰라요. 또 그중에 어떤 해에 발행된 거는 몇 개 없어가지고 그거는 가치가 높아.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거 한번 찾아보고 이제 그 가치가 높으면은 제가 이제 강의를 적고 어디로 딴 데로 놀러다녀도 되나 모르겠네요. 자 근데 그 정도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워낙 이제 저도 어릴 때 1원짜리 5원짜리 많이 구경했거든요. 그렇긴 한데 지금 10원짜리도 안 써가지고 10원짜리도 안 써가지고 있잖아요. 10원도 처치곤란이고 저것도 없애려고 막 고민하는데요. 자 그러니까 당연하게 10원 미만의 단수는 붙일 수 없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물품 등기의 취급가액은 신고가 기준 10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물건만 취급한다. 물품 등기의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물건만 취급한다. 그리고 10원 미만의 단수는 붙일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유가증권 등기는 유가증권이라는 게 말 그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가치가 있는 권리 증서예요. 가치가 있는 권리 증서 우리가 보통 주식, 채권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유가증권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런데 유가증권 등기는 액면 또는 건면가액이 2천만원입니다. 2천만원 이하의 송금수표, 국고수표, 우편환증서, 자기압수표, 상품권, 선화증권, 창고증권 이건 유통에서 나오는 거예요. 유통과 관련해 가지고 나오는 용어들이라 너무 여러분들이 이제 깊게 보실 것까지는 없는데 아무튼 여기 유통과정에서 선화증권, 창고증권, 화물, 상환증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권, 어음 등의 이제 유가증권이 취급 가능한데 여기에 10원 미만의 단수는 부칠 수 없다. 그랬으니까 건면가액이 2천만원 이하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받아야 되긴 하겠지만은 여기에 이제 종류들 있잖아요. 종류들, 유가증권으로 취급 가능한 종류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외화등기는 계약기간별로 계약에 따라 지정된 예야를 대상으로 원화환산 기준 최소 10만원 이상 150만원 이하를 취급한다. 이렇게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10만원 이상 150만원 이하를 취급합니다. 원화로 환산했을 때. 환율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죠? 그죠? 1달러당 얼마냐? 원달러 환율이다 그러면 1달러를 교환할 때 우리나라 돈을 얼마를 줘야 되냐?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1달러를 가지고 오면 얼마로 바꿔주냐? 뭐 이런 건데 물론 뭐 우리가 실생활에서는 어 이제 은행에 가면 이걸 뭐 사실 때 파실 때 가격을 다로따로 이렇게 지정해놓고 있기는 해요. 은행도 수수료 먹어야 되니까 그러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원달러 환율이 지금 시점 얼마다라고 딱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 외화를 갖다가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합니다. 어 달러는 1달러당 몇 원이냐? 이렇게 계산하고요. 어 일본에 엔화 있잖아요. 엔화 같으면 100엔당 몇 원이냐? 이렇게 계산을 해요.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환율이라고 하는 게 외화의 가격인데 그걸 이제 거꾸로 환산하면 원화의 이제 가치가 나와요. 자 그래서 최소 10만원 이상 150만원 이하를 취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외화 등기에 적용되는 표준요금은 과금에 의한 반송 등을 모두 포함해서 통당 만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당 만원이며 중량 구간별 요금이 미적용된다. 이 부분도 유심히 봐두시기 바랍니다. 중량 구간별 요금은 미적용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과금에 의한 반송 등을 모두 포함해서 이제 통당 만원이다. 만원을 확인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안심 소포가 나왔습니다. 네 이제 보험 소포죠. 보험 소포. 보험 취급 중에서 이제 소포에 대해서 보험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안심 소포라고 얘기를 하는데 등기 소포를 전제로 해가지고 보험가액이 300만원 이하의 고가품, 귀중품 등 사회통념상 크기에 비해서 가격이 높다고 발송인이 신고한 것이래요. 그래서 그 취급에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는 물품과 파손 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물품 등을 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보험가액 300만원 이하입니다. 너무 비싼 거는 직접 갖다 주든가 어떻게 하든가 이거 너무 여기다가 너무 고가의 물건을 갖다 맡겨놓고 나중에 가서 책임 묻고 이러지 말라는 거죠. 그죠? 우리도 책임질 수 있는 정도가 한계가 있죠. 그죠? 무한정 책임져줄 수는 없으니까 보험가액 300만원 이하라는 기준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내용 증명의 발송인은 내용문서의 원본과 그 등본 이제 두 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발송인에게 등본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본 한 통만 제출하도록 하고 우체국 보관 등본 여백에 발송인이 등본 교부를 안 했어요. 라고 이렇게 표시해라 이런 거예요. 내용 증명 우편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민사상에 어떤 그 막 갈등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는 사람이 돈 빌려달라고 해서 돈 빌려줬어요. 돈을 안 갚아. 돈을 안 갚으면 돈 내놓으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 가장 앗살한 방법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민사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야 너 왜 돈 안 내놓냐? 너 왜 돈 안 내놔? 돈 주기로 했잖아. 야 언제까지 주기로 해놓고 왜 안 줬어?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요. 민사소송 제기해서 그걸 가지고 법정에 가서 다투는 거예요. 법정에 가서 다투면은 판사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저 상대방이 막 잡아떼고 뭐하고 내가 언제 빌렸다고 그래 라든가 내가 그때 뭐 다른 걸 해줘갖고 너가 퉁쳐줬잖아 라든가 뭐 여러 가지 주장들이 막 오고 갈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판사 앞에 가가지고 법관 앞에 가서 판결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제 민사소송과 관련해서는 일단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주장도 막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은 자기 입장에서 자기한테 유리한 얘기만 할 거예요. 그래서 막 거짓말도 하고 그럴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런 거를 내가 다 논박해야 되고 이러는 건데 이 과정이 너무 힘들어요. 감정 소모도 많고 시간과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를 간편하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 중 하나로 만들어진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내용증명 우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용증명 우편인데 이것은 이렇게 합니다. 발송인이 있잖아요. 지금 발송인이 있고 수치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발송인이 있는데요. 발송인이 이것을 갖다가 이제 우체국에다가 우체국에다가 내용증명하고 싶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들고 옵니다. 그렇게 되면 이걸 어떻게 해요? 이걸 가지고 이제 수치인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수치인한테 보내주는데 지금 보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걸 우체국이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일반 우편하고 뭐가 다른가 를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뭐가 다르냐면 이게 지금 부가서비스가 붙었잖아요. 내용을 증명해주기로 했잖아요. 증명을 증명을 해주기로 했으니까 이런 내용으로 보냈어요라는 걸 우체국이 나중에라도 근거를 남겨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 한 통 여기 한 통 여기 한 통이 가게끔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원본을 받았으면 원본을 여기다 보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원본을 보내줬으면은 또 이제 이에 관련된 등본 두 통을 제출을 받아가지고 한 통은 발송인이 이제 가지고 있게끔 다시 주고 그 다음에 우체국이 한 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발송인이 나중에 필요할 때 이제 수치인한테 내가 너한테 이런 내용으로 우편 보낸 적 있잖아. 너 돈 안 갔길래 내가 재판으로까지 당장 가기는 좀 그렇고 내가 언제까지 기한을 주고 그때까지 너 이거 정확한 대답이 없으면 그러면 내가 너 진짜 소송 간다. 이런 식의 내용으로 너한테 보낸 우편이 있잖아. 이런 거를 갖다가 증명해주는 거예요. 누가? 우체국에서. 이걸 증명 업무도 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건데 그러면은 어떤 효력이 생기냐면 그 내용 증명 우편의 내용을 얘가 이렇게 보냈어요만 우리가 증명하는 것이지 얘 주장이 허위일 수도 있잖아요. 또. 그런 것까지 책임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것이 법적 효력을 발생할 때에도 내용 증명 우편은 그냥 이 사람이 자기 뜻에 맞춰서 그런 내용으로 얘한테 보냈어 라는 것만 증명이 되지 이것이 뭐 얘가 이렇게 보냈으니까 보낸 내용 자체가 그냥 그대로 다 진리다. 이렇게 확정해주는 건 아니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안 그러면 여기서 막 뻥쳐가지고 너 나한테 전 재산 다 바치기로 했잖아. 이런 식으로 쓰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제 보냈다는 사실 이런 내용으로 보낸 적이 있다는 사실만 증명을 해주는 것이고 그러면 발송인은 그 내용을 가지고 나중에 법정에 가서 다투더라도 내가 이렇게 노력했어요. 내가 얘한테 말미도 줬어요. 내가 다짜고짜 법원으로 온 게 아니에요. 이거를 참작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이거 보냈을 때 얘 아무 소리도 안 했어요. 얘도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싶을 때 그럴 때 활용 가능해요. 그래서 우체국에 거기에 끼어서 내용 증명해준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개인 간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간편 절차 한 가지로 내용 증명 우편이라는 제도가 있다. 아니 그런데 이거를요. 등본을 한 통만 제출하는 경우도 있다. 그거는 발송인이 나 이거 한 통 안 갖고 있어도 돼요. 할 때 그럴 때에는 등본 한 통만 제출하도록 하고 우체국이 보관하는 등본의 여백에다가 발송인이 등본 교부를 안 했어요. 라고 써놓으라고요. 됐죠? 이렇게 해가지고 등본 두 통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원본과 등본 두 통과 같은 내용이 세 통이 있는 것이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내용문서의 원본이나 등본의 문자나 기호를 정정, 삽입 삭제한 경우에는 정정, 삽입 삭제한 문자와 정정, 삽입 삭제한 글자 수를 난, 외와 난, 외나 난 바깥에 말하는 거죠. 끝부분의 빈 곳에 적고 그곳에 발송인의 인장 또는 지장 이런 걸 찍거나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자 어떻게 했어요? 자 이제 삭제를 한대요. 그죠? 삭제를 한대요. 삭제한 글자 수를 난에나 이제 끝부분 빈 곳에 적고 그곳에 발송인의 인장 또는 지장 서명을 한다 그랬는데 삭제한 글자 수라고 했어요. 그죠? 글자 수 자 그것도 눈여겨봐두시고요. 고치거나 삭제한 문자나 기호는 명료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수인이 연명으로 발송하는 내용문서의 경우에 이제 그 발송인들 중 이제 한 명의 이름 주소만을 우편물의 봉투에 기록한다. 여러 명이 연명으로 발송한대요. 그럴 때 이제 그 내용문서의 경우에 발송인들이 여럿이잖아요. 발송을 하는 사람이 여럿이니까 그 중에 대표격인 한 사람의 이름 주소만을 우편물의 봉투에 기록하지 다 적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고요. 내용문서의 이제 매수가 두 매 이상일 경우에는 두 매부터 최초 한 매의 반값으로 계산을 해줍니다. 내용문서의 매수가 두 매 이상일 때는 두 매부터는 최초 1매의 반값으로 계산한다. 가격 요건까지 나와있고요. 내용문서의 원본이나 등본의 장수가 두 장 이상일 때는 함께 묶은 그곳에 우편날짜 도장으로 간인을 하거나 또는 내용문서의 원본 및 등본의 글자를 훼손하지 않도록 빈 곳에 천공기로 간인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뚫어버리니까 이게 글자를 훼손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빈 곳에다 천공기로 간인하거나 아니면 우편날짜 도장을 간인해주면 됩니다. 자, 이 방식이 나와있고 그 다음에 내용증명의 재증명 청구기간은 내용증명 우편물을 접수한 다음 날부터 이건 3년 이내입니다. 그래서 내용증명을 재증명 할 수도 있는데 내용증명의 재증명을 청구할 때 요거를 이제 접수해놓고 3년간은 다시 재증명해서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니까 그때까지 이제 잘 간수를 해줘야죠. 자, 내용증명의 재증명 취급수수료는 재증명 당시에 내용증명 취급수수료의 반액을 재증명 문서 한 통마다 각각 징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반액이고요. 재증명 문서 한 통마다 각각 반액씩 징수합니다. 내용증명을 그냥 열람하는 거 있죠. 재증명 안 하고 그냥 열람만 하는 거. 열람수수료는 열람 당시에 내용증명 취급수수료에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액으로 징수합니다. 내용증명 재증명 우평발송 서비스 요금은 내용증명 재증명 수수료에다가 더해서 아까 이제 보니까 내용증명 수수료의 절반 반액이라고 했잖아요. 2분의 1이라고 나와 있는 것이고요. 플러스 그리고 우편요금 그랬는데요. 규격 외에 중량별 요금을 적용한 우편요금이고요. 거기다가 등기 취급해야 되니까 등기 취급수수료 그 다음에 이길특급으로 보냅니다. 이길특급수수료 거기다가 복사비 복사하느라고 돈 들었잖아요. 재증명해달라고 그래갖고 복사비까지 들어갔으니까 장당 50원씩 계산을 하고요. 대봉투 봉투에다 넣어서 보내야 되잖아요. 봉투도 100원 이렇게 해가지고 구성이 됩니다. 네 뭐 이거를 갖다가요 우체국에서 자기 돈으로 막 낭비할 수는 없으니까 그게 단돈 1원이더라도 함부로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구체적인 요건들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제 통상우편물의 배달증명입니다. 배달증명인데 내용증명 말고요. 배달증명의 요금은 일반 통상우편요금에다가 등기 취급 수수료가 들어가고요. 그리고요 배달증명 취급 수수료도 받아야 됩니다. 일반 통상우편요금 당연히 받고 베이스로 깔아놓고 등기 취급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등기 취급 수수료 붙여야 되고 배달증명하려면은 등기 취급 수수료 당연히 등기로 취급해야 되잖아요. 그 수수료 붙이고 배달증명 취급 수수료 이것도 받아야죠.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지. 기부핸드테이크 내가 해줬으면 너도 내라. 이렇게 계약의 조건이에요. 그래서 배달증명 취급 수수료도 붙고 그 다음에 이제 배달증명서 송달요금이 붙는데 배달증명서 송달요금은 5g 일반 통상우편요금으로 한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산정하는 거 이것도 좀 복잡하지만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발송 후 배달증명의 청구는 발송한 다음 날부터 어떻게 돼요? 이거는 1년입니다. 1년이지만은 내용증명 우편물에 대한 배달증명 청구는 이제 발송한 다음 날부터 3년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배달증명 청구는 발송한 다음 날부터 3년. 앞에서 우리가 뭐 재증명 3년 뭐 이런 것도 이제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배달증명은 1년 내용증명은 3년 이렇게 받으시고 그리고요 인터넷 우체국 발송 후 배달증명 서비스가 또 있습니다. 인터넷 우체국으로 발송한 다음에 배달증명을 부가적으로 붙이는 거죠. 자 요거는 배달 완료일 D 플러스 언제부터? 배달 완료일 D 플러스 2일부터 이제 신청이 가능하다. 배달 완료일을 D라고 놓고 그로부터 이틀 2일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결제 후 다음 날 24시까지 재출력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결제를 하고요 다음 날 24시까지 그랬어요. 요 때부터 신청이 가능하니까 요 때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신청을 하고 결제했을 거 아니에요. 수수료 받아야죠. 자 결제를 했어요. 그러면 결제한 후에 다음 날 24시니까 다음 날 자정까지 출력이 가능하다. 출력하고 또 재출력하고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다. 이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특급 취급으로 한번 가볼까요. 우리 당일 특급하고 그 다음에 이길 특급이 있다고 그랬는데 당일 특급의 배달기한은 접수한 날 어때요? 요거 20시였어요. 20시 요것도 이제 앞부분에서 우리가 앞전 강의에서도 공부하면서 이 내용들이 나왔었죠. 당일 특급의 배달기한은 접수한 날 20시 이내이고 이길 특급의 배달기한은 접수한 다음 날까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길 특급의 배달기한은 접수한 다음 날까지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길 아니에요. 이길 이길 특급이고 당일 특급은 이제 8시 이내까지 들어가줘야 된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특급 서비스 국내 특급의 두 가지 종류를 기억을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통상 우편물 및 소포 우편물의 특급 취급 제한 무게가 30kg까지라고 이것도 앞에서 우리가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당일 특급 소포 우편물이다. 이렇게 했을 때에는 요거는 20kg까지만 제한이 됩니다. 20kg까지로 제한이 됩니다. 그렇게 알아두세요. 특급 취급 제한 무게는 30kg지만 당일 특급 소포 우편물 당일 특급의 소포 우편물 같은 경우에는 20kg까지만 허용이 된다. 자 그리고 특별 송달의 요금에 반영되는 기본 우편 요금은 25g의 규격 우편물을 기준으로 삼는다. 이렇게 봐두시고요. 특별 송달이 따로 또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특별 송달의 요금에 반영되는 기본 우편 요금은 25g 규격 우편물을 기준으로 하고요. 특별 송달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관공서 같은 데에서 또 많이 활용하고요. 특별 송달 서비스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고요. 이번에는 민원 우편인데요. 민원 우편에 민원 발급 수수료의 송금액 그랬습니다. 민원 우편으로 내가 민원을 제기하고 그거에 관련된 대답을 들어야 되잖아요. 대답을 듣고 그 우편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민원 우편에 민원 발급 수수료 또 이제 내가 어떤 서류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그 서류를 떼어달라고 또 요구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제 민원 우편이 오는 건데 민원 우편에 민원 발급 수수료가 있습니다. 민원 발급 수수료의 송금액은 5천원으로 제한이 됩니다. 이를 초과하는 경우는 예외로 취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기준은 5천원이다. 5천원으로 제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를 초과하는 건요. 이게 민원 발급을 했는데 이 민원 발급 수수료가 통당 5천원이 넘어가 버리면 그거는 어쩔 수 없잖아요. 5천원으로 제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게 예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 민원 우편의 요금은 발송할 때의 취급 요금 과 그랬고 회송할 때의 취급 요금 을 합하여 미리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민원 우편의 요금은 발송할 때의 취급 요금도 있고 회송할 때의 취급 요금도 있는 거예요. 그거를 미리 받아야 돼요. 미리 받아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발송할 때의 취급 요금은 우편 요금에다가 등기로 보내야 되니까 등기 취급 수수료하고 민원 우편의 부가 취급 수수료를 받아야 되죠. 이렇게 받아야 되고 되돌려 받을 때 또 이제 민원 처리가 돼서 되돌려 받을 때 회송할 때 취급 요금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50g 규격 요금이 적용되고요. 등기 취급 수수료 여기도 붙고 이길특급으로 또 보내줍니다. 이길특급 아까 내용증명 우편 같은 경우도 재증명 같은 거 할 때 이길특급으로 보내준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도 이길특급 수수료를 계산해서 그거를 미리 받아 놓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드디어 이제 스텝 2로 왔네요. 이제 OX 답하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이 좀 많아요. 자 보겠습니다. 등기 취급은 보험 취급이나 그리고 내용증명 배달증명 특급 취급 그 밖에 부가 취급 우편물 등 고가의 물품을 송달하거나 공적 증명을 요구하는 물품 송달에 유리하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등기 취급을 한다는 것은 기록을 이제 여기 이 안에다 반영하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어떻게 지금 이렇게 전달됐고 했다는 것을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이제 부가서비스들하고 같이 결합돼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런 이런 경우들에 유리하다. 라고 표현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잃어버리거나 훼손하면 이용자의 불만이 많고 손해배상에 문제가 생기는 유가물이나 아니면은 주관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신용카드 또 중요서류 자기한테는 되게 이게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접수검사할 때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거를 이제 권장을 해야죠. 아 이거는 보험 취급으로 발송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에 응하지 않으면 접수를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가만 보니까 이게 나중에 가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할 때는 보험 취급으로 아예 이제 발송하게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 접수를 거절하게 하는 것까지도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전제 조건들을 쭉 보시면 되죠. 그죠. 보험 취급을 그냥 설명해주는 수준을 넘어서서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이제 보험 취급을 하세요. 이렇게 하고 이건 보험 취급으로만 해야 돼요. 라고 하고 응하지 않으면 접수 거절도 가능하다. 자 우편물 취급 과정에서 망실 망가져버렸 망가져버리거나 망실 뭐 이게 사라져버리거나 훼손되거나 등의 사고가 일어날 경우에는 등기 취급 우편물과 보험 등기 우편물의 손해배상액이 서로 다름으로 이용자에게 사전에 반드시 고지하여 발송인이 선택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맞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어떤 경우냐면 있잖아요. 등기 취급 우편물과 보험 등기 우편물 단순 등기 취급만 한 우편물하고 보험 등기 우편물의 손해배상액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용자에게 사전에 반드시 고지하여 발송인이 선택하도록 조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계약 등기 우편 중 맞춤형 계약 등기는 등기 취급을 전제로 부가 취급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포함하여 계약함으로써 고객이 원하는 우편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이제 일반형 계약 등기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형 계약 등기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등기 취급을 전제로 부가 취급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포함해서 계약한다. 여기서 착분이 우회 반 있었잖아요. 그런거를 이제 붙여갖고 계약하는 서비스이고요. 그 다음에 고객이 원하는 우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있잖아요. 이렇게 맞춤형 계약 등기다 그럴 때는 여기를 한번 볼까요? 맞춤형 계약 등기다 그랬을 때는 이게 그대로 나와있는 우리 교재에 나와있는 표현이잖아요. 등기 취급을 전제로 신분증료 등 배달 시 특별한 관리나 서비스가 필요한 우편물을 맞춤형 계약 등기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X가 되었고요. 일반형 계약 등기는 이제 한 발송인이 1회에 500통 이상 발송하거나 월 만통 이상 발송한다는 조건을 충족해하며 맞춤형 계약 등기는 월 발송 물량에 제한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제 이게 보시면은요. 여기가요. 어떻게 되어있어요. 1회에 500통 이상 발송하 거나라고 그랬죠. 거나 월 만통 이상 발송한다는 조건을 충족해하며 그랬는데 이게 둘 다요. 5화가 아니고요. 5화가 아니고 엔드입니다. 엔드가 맞습니다. 자 그래서 5화로 하면 안되고 엔드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X가 되었습니다. 맞춤형 계약 등기는 별정국과 우편 취급급을 포함한 소속국도 접수관서로 계약이 가능하다. 그랬는데 별정국 빠지고요. 우편 취급급도 빠지는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별정국에서도 맞춤형 계약 등기는 안되고요. 우편 취급급에서도 안된다. 아니 그러니까 맞춤형 계약 등기 시기나 하는데 이거를 있잖아요. 접수받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이거를 이제 우리 이제 일반인들이 관여하는 별정국이나 우편 취급급 여기는 그리고 사이즈 자체가 좀 작기 때문에요. 그런 데서 취급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치인에게 배달하지 못하고 발송인에게 반송되는 착불 배달 계약 등기 우편물은 발송인에게 우편물을 반환하고 다시 돌려줘야죠. 이게 반송됐으니까요. 발송인에게서 착불 요금을 제외한 우편 요금 우편 요금과 그 다음에 반송 수수료를 징수하되 일반형은 착불 요금을 제외한 우편 요금만 징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일반형이 아니라 맞춤형으로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가 맞춤형으로 가야 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수치인에게 배달하지 못하고 발송인에게 반송된 착불 배달 계약 등기 우편물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착불 배달 계약 등기가 되어 있었을 때에는요. 이제 근데 이제 이게 발송인에게 반송된 착불 배달 계약 등기 우편물이에요. 그러면 발송인에게 우편물을 다시 반환해 줍니다. 반환해 주고 그리고 이제 착불 배달 이었잖아요. 발송인에게 반송된 착불 배달 착불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반송됐으니까 이 요금을 누가 내라? 발송인이 내라.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착불 요금을 제외한 우편 요금을 받아야 되고 그거는 받아야 되고요. 반송 수수료도 받아야 돼요. 반송되어 다시 왔으니까요. 그런데 맞춤형의 경우에는 착불 요금을 제외하고 제외한 우편 요금만 징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편 요금만 제외한 징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이게 서비스의 차이가 느껴지는 부분이죠. 일반형이냐 맞춤형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니까 그걸 알아두시고요. 반환치급 사전납부가 있었습니다. 일반형 계약등기 우편물을 대상으로 한다. 그랬죠? 이거는 있잖아요. 맞춤형 계약등기에서는 반환치급 사전납부의 부가서비스는 이용할 수 없다 그랬었어요. 그랬고 그 다음에 우편물 접수시 우편요금 반환율을 적용한 반환치급 수수료를 합산해서 납부하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우편요금 반환율을 적용한 반환치급 수수료를 합산하여 납부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환치급 수수료까지 한꺼번에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환치급 사전납부의 등기 우편물 반환율 적용시에는 전체 등기 우편물 반환율 계약하고자 하는 등기 우편물과 동일한 종류의 등기 우편물의 반환율 그리고 계약하고자 하는 등기 우편물과 가장 유사한 종류의 등기 우편물 반환율 순으로 적용한다 그랬는데 이건 이제 순서가 잘못됐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반환치급 수수료 곱하기 반환율로 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사전 납부를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려면 이 우편물하고 해당 우편물하고 가장 근접한 것 부터 근접한 거서부터 요게 먼저 취급돼야지 이게 거리가 먼 것부터 취급되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순서가 이게 잘못된 게 맨 앞에 전체 등기 우편물 반환율이 있잖아요. 전체 등기 우편물 반환율이면 봐보세요. 계약하고자 하는 등기 우편물과 동일한 종류의 등기 우편물 반환율이 일단은 이게 1번이 돼야 되고 이 반환율을 고려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그 다음 순서로는 계약하고자 하는 등기 우편물 가장 유사한 종류의 등기 우편물 요거를 따져야 되고 그 다음에 얘가 3번으로 와야죠. 일반 등기 우편물의 반환율이 이 정도 돼요. 이렇게 비슷한 것도 찾기 어려울 때는 유사한 종류도 찾기 어려울 때는 그렇게 가야죠. 아니 저 근접한 것 비슷한 것부터 따져야지 멀리 있는 것부터 따지면 안되잖아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X가 되었습니다. 일반형 계약 등기에 적용되는 통상 우편요금은 현행 부피별 요금체계를 적용한다는데 잘못된 게 있죠. 이 부피가 아니고 무게입니다. 무게 무게에요. 무게 무게별 요금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반환치급 사전납부 서비스의 수수료는 반환치급 수수료의 반환율을 더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곱해서 곱해서 계산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미사용 선납 등기 라벨에 한해 2매 이상으로 라벨 분할을 요구한다. 라벨을 2매 이상으로 나눠주세요. 아직 사용 안했어요. 2개 이상으로 쪼개주세요. 이렇게 할 경우에 라벨가액 범위에서 분할 발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했는데요. 요게 이 지금 선납 등기 라벨에 한해서 된다고 했는데 등기 라벨은 안되고 어디가 된대요? 일반 통상 라벨의 경우에 2매 이상으로 라벨 분할을 요구하면 라벨가액 범위에서 분할 발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류에 따라 나눠지는 것을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험치급 우편물 중에서 보험통상에는 보험통상에 있고 보험소포가 있다 그랬는데 안심소포 보험소포 자 그리고 여기는 보험통상인데 통화등기가 있고 물품등기가 있고 유가증권 등기가 있고 외화등기가 있는데 안심소포는 아니죠. 안심소포는 요거는 이제 보험통상이 아니고 보험소포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용증명은 우편관서가 내용과 발송사실을 증명함으로써 법적 효력을 발생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요거는 있잖아요. 이게 이 내용이 있잖아요. 발송사실을 증명한다 그랬는데 사실을 증명하기는 어렵고요. 내용과 발송사실이지. 아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설명하자고요. 내용과 발송사실을 증명한다. 내용증명이니까 그죠. 이런 내용으로 보냈어요. 이렇게 발송했어요. 를 증명하는 건데 이 자체가요. 그러니까 그 안에 알맹이 있죠. 알맹이가 사실이었어요. 이렇게까지는 입증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내용이 사실인지는. 그래서 이게 법적 효력이 그 자체로 있잖아요.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라기보다는 이제 보냈다라는 거 있잖아요. 이제 보냈다. 발송했다라는 사실만 우리가 이제 증명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증명의 대상은 문서에 한정하며 우표류 유가증권 사진 설계도 등 문서 이외의 물건은 그 자체 단독으로 내용증명의 취급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문서로만 한정을 하고요. 용어도 되게 무미건조하고 딱딱하게 보내요. 법원에서 날라온 것 같아. 마치 딱 보면은요. 너 이제 법부로 걸렸어 너. 뭐 이런 투예요. 어 그래서 이게 뭐 기체후 이랑 망강하고 뭐 이런 얘기를 쓰는 게 아닙니다. 이게 뭐 지금 뭐 날씨가 뭐 어떤데 너는 뭐 잘 지내고 이냐 이런 걸 쓰는 게 아니에요. 법률용어처럼 뭐 뭐 하였음 뭐 해서 이제 언제까지 어떤 법원에다가 이걸 제기하겠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써서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보내기 때문에요. 요게 문서의 형식으로 한정된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고 동문 내용증명 우편물을 포함해서 내용증명 우편물의 내용문서의 원본과 등본에 기록한 발송인과 수치인의 주소 성명은 우편물의 봉투에 기록한 것과 같아야 한다 그랬는데요. 동문 내용증명이면 같은 내용증명을 여러 개 만들어서 뿌리는 거겠죠. 여러 명한테 내가 보내야 될 대상자가 여럿일 때에는 동문 내용증명 우편물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루게 되는데 이럴 때에는 있잖아요. 내용증명 우편물의 내용문서의 원본과 등본에 기록한 발송인과 수치인의 주소 성명은 우편물의 봉투에 기록한 것과 같아야 한다 그랬는데 이게 수치인이 지금 여럿이라 말이에요. 수치인이 여럿이기 때문에 수치인들마다 이게 이제 다르겠죠. 봉투에 기록되는 내용들이 다를 수밖에 없죠. 그 내용증명의 안에 있는 문장은 다 동일하더라도 그러더라도 수치인이 여럿이기 때문에 주소 성명이 여러 개가 기재가 따로따로 돼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내용증명 취급수수료는 글자수나 행수와는 관계없이 A4 용지기율 기준으로 무게에 따라 계산한다 그랬는데 이거는 있잖아요. 장수로 계산합니다. 장수. 매수로 계산해요. 매수로. 그래서 이건 틀린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양면을 사용해서 작성할 수도 있는데 양면의 내용을 기록한 경우에는 두 매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수로 계산하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이렇게 할 때는 장수로 하면 안 되죠. 양면을 사용했다면 장수라는 표현이 틀려버려요. 장수라는 표현이 틀리고 그래서 정확하게는 매수로 기억합시다. 매수로 양면 사용도 있으니까 거기에서 걸그적거리면 안 되니까요. 이렇게 해서 내용이 들어간 걸 증명해 주는 거니까 내용이 들어간 면마다 면마다 매수로 계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문서의 크기가 A4 용지 기획보다 큰 것은 A4 용지의 크기로 접어서 총 매수를 계산하고 A4 용지보다 작은 것은 이를 A4 용지로 보아서 매수로 계산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용문서의 원본이나 등본의 장수가 두 장 이상인 이유로 간인을 할 때에는 발송인의 인장이나 지장이로 간인을 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우편 날짜 도장하고 청공기로 간인해야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거는 X가 됐고요. 수치인에게 발송할 내용문서의 원본 우체국에서 보관할 등본 발송인에게 교부할 등본 애는 우편 날짜 도장으로 이어지게 개인하고 연속적으로 이렇게 딱 놓고 다 같이 개인한다. 아 개인하고 그리고 동문 내용증명인 때에는 우체국에서 보관하는 등본에 기록된 수치인의 주소 성명 아래쪽에 걸치도록 우편 날짜 도장으로 또 개인을 해야 된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 문서들이 있을 때는요. 이게 얘랑 관련 있는 문서가 얘도 있고 얘도 있어 라고 하는 것을 붙여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개인이라고 합니다. 내용증명의 재증명청구기간은 내용증명 우편물을 접수한 당일로부터 3년 이내다 라고 했는데 어 이제 어 요게요. 다음 날부터요. 요게 얍삽하게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당일부터로 계산하면 안되고 다음 날부터 계산해야 삐잉 돌아서 3년이 지나는 오늘 날짜 가 됐을 때 3년이 만 3년이 딱 채워지는 거예요. 오늘부터 적용하면은요. 3년 뒤 어제 날짜까지만 효력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날부터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3년으로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용증명의 열람은 반드시 취급 당무자가 보는 앞에서 열람하도록 하되 옮겨 쓰는 행위는 금지된다 그랬는데 이거 틀렸습니다. 옮겨 쓰는 행위도 포함이 됩니다. 타국 접수 내용증명 재증명 그랬습니다. 타국에서 접수한 내용증명 재증명이에요. 등본 보관국이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등본을 보관하고 있는 우체국에서 D 플러스 1일 이내에 그러니까 당일 접수가 되고 그 다음 날까지는 내용증명 등본을 복사하고 재증명해가지고 우편으로 청구인에게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길특급으로 보내준다. 이런 얘기 했었죠. 타국 접수 내용증명 재증명은 등본 보관국에서 확인하기 전까지는 취소가 가능한데 확인 후에는 내용증명 내용문서를 복사했기 때문에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이미 돈 들어갔어요. 이걸 책임져야 됩니다. 소포우편물 배달증명의 요금은 이거는 등기소포우편요금 플러스 배달증명서 송달요금 으로 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빠진 게 하나가 있다는 거죠. 얘네들을 들어가는 거는 맞고요. 그 다음에 배달증명 취급수수료가 누락되었다.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이 저 송달요금까지만 있고 취급수수료가 없잖아요. 배달증명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그 수수료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인터넷 우체국 발송 후 배달증명 서비스의 신청은 등기우편물의 발송인이나 수치인만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당일특급의 접수시간은 접수우체국의 그날 발송 우편물 마감시간이고 이길특급의 접수시간은 행선지별로 고시된 접수 마감시간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이길특급은 내일까지 가면 되는 거니까 접수우체국 그날 발송 우편물의 마감시간까지로 해도 되지만 당일특급은 그날 저녁에 8시까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까지 들어가려면 행선지별로 고시된 접수 마감시간이 따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거꾸로 쓰여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이길특급의 배달기한에 토요일과 공휴일도 포함한다. 그랬는데요. 아니 아니 공무원 공무원 우리가 이게 주말도 보장되고 뭐 그래서 하는 거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이거 X죠. 안 놀고 하라는 거야? 안 되죠. 이게 이길특급의 배달기한에 토요일, 공휴일 빠집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고 그리고요. 이제 송달통지서가 두 통인 소송서류를 발송하는 특별송달의 요금체계 이렇게 했어요. 송달통지서가 두 통인 소송서류를 발송하는 특별송달이래요. 그럴 때 특별송달의 종류 중 한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럴 때 요금체계는 일반통상우편요금 플러스 등기치급수수료 특별송달의 이제 취급수수료 그리고 회송 회송 일반통상 기본우편요금으로 구성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요. 두 통인 경우가 아니고 한 통인 경우고요. 두 통인 경우에는 두 통이니까 두 통의 값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요것도 설명을 한번 볼까요? 송달통지서가 두 통 첨부된 소송서류를 발송할 경우에는 두 통의 특별송달 취급수수료와 그 다음에 두 통의 일반통상 기본우편요금이 반영되어야 된다. 두 통값을 내라고요. 기부앤드테이크라고 세상은. 그러니까 이걸 공짜로 막 이렇게 묻어가려고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죠? 자 그렇고요. 민원우편 회송용 봉투에 날이 나는 요금선납 날짜 도장은 최초의 발송 민원우편 접수 우체국에 접수한 날에 우편날짜 도장으로 날이 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원우편에 회송용 봉투도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날이 나는 우편선납 우편을 요금 먼저 내야 된다. 그랬죠. 민원우편은 회송용까지 그래서 요 날짜 도장은 최초의 발송민원우편 접수 우체국에서 접수한 날에 우편날짜 도장으로 날이 나고 회송민원우편 접수 우체국에서 날이 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돈 받고 바로 이제 날인해준다.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민원우편에 발송용 봉투를 발송인이 봉인할 때에는 인장 또는 서명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장 지장 그리고 이제 서명 자필로 자필 서명 요걸로 이제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회송민원우편물의 봉함은 민원 발급기관에 취급담당자가 인장 및 서명을 날인하여 봉함하여야 하고 수수료 잔액 등 수수료가 남은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보낸 것보다. 자 그러면 이거 등 내용품 확인에 대해서는 우체국 담당자가 참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체국 담당자가 참관하지 않습니다. 요건 민원발급기관 취급담당자가 다 요걸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받으시면 되고 우체국 담당자는 참관하지 않는다. 요렇게 받으시면 되겠고요. 민원우편이 회송돼 돌아올 때 그 회송우편을 말하는 거예요. 착불 배달은 우편물이 수치인불명 수치거절 등으로 반송되는 경우에 발송인에게 우편요금 및 반송수수료를 징수하되 맞춤형 계약 등기는 우편요금만 징수한다.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도 살펴봤던 내용이었어요. 자 5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피드 단답식 말하기 빨리 보겠습니다. 우편물의 접수번호 기록에 따라 접수에서부터 받는 사람에게까지 배달되기까지 모든 취급과정을 기록하며 만일 우편물이 취급 도중에 망실되거나 회송될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우리가 등기 취급이라고 하는 것이고 자 등기 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장과 발송인과 별도의 계약에 따라 접수한 통상우편물을 배달하고 그 배달 결과를 발송인에게 전자적 방법 등으로 알려주는 부가 취급제도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요 제도는 이제 계약 등기 우편제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텐데 어 여기 보면은 뭐 이제 약간 문맥이 약간 좀 이렇게 부드럽지 못하다 뭐 이렇게 이제 보여지긴 하는데요 어 요게 이제 우리 이걸로 시험 보겠다고 어 나라에서 이제 제공해준 자료에 원본에 그냥 이렇게 들어있어서 그냥 그 약간의 좀 오프로드의 느낌을 좀 살려보기 위해 가지고 그냥 그대로 뒀습니다만은 아무튼 우체국장과 발송인이 별도의 계약을 맺었다 이런 얘기죠 어 그래서 그 이 계약을 맺은 것에 따라서 어 이제 통상우편물을 배달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알려주고 하는 제도다 이게 계약 등기 우편 제도다 이렇게 이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요 계약 등기 우편의 부가 취급 서비스 중 등기 취급을 전제로 우체국과 발송인이 별도의 계약에 따라 수치인을 직접 만나서 우편물을 배달하면서 서명이나 도장을 받는 등 응답이 필요한 사항을 받거나 서류를 넘겨받아 발송인이나 발송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회신하는 부가 취급 제도가 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핵심은 이제 여기 있는 회신이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죠 이 회신이 중요한 부분이어가지고요 요거는 이제 회신우편으로 이렇게 찾아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요 자 이제 어 이 저 등기 취급을 전제로 이사 등 거주지 이전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어 이 저 이사 등 거주지가 이전됐을 때 우편 주소가 바뀐 경우 우편물을 바뀐 우편 주소로 배달해주고 그 다음에 수치인이 동의한다면 어 박힌 주소를 발송인에게 알려주도록 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는 제도가 바로 이제 우편 주소 정보 제공이었습니다 어 그렇고 부가 취급 서비스 중 일반형 계약 등기에만 가능하고 맞춤형 계약 등기에는 불가능한 것 방금 전에 이제 계약 등기와 관련해 가지고서요 어 이제 거기에서 부가되는 서비스들을 이렇게 쭉 열거해 놓고 있었는데 어 그 다섯 가지 있었잖아요 그죠 네 착본이 우회 반 이렇게 했던 거 다섯 가지 중에서 어 요게 맞춤형 계약 등기에서는 안되는 게 하나가 있다 그랬는데 어 그게 바로 이제 어 반환치급 사전 납부 였습니다 마지막에 반 그쪽이 되는 거죠 반환치급 사전 납부는 어 맞춤형 계약 등기에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봤었고요 등기 번호 및 발행 번호가 보였된 선납 라벨을 우체국 창구 등에서 구매하여 첩보하면 창구 외에서도 어 등기 우편물을 접수할 수 있는 거죠 미리 선납 라벨을 이제 발행 받았기 때문에 어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첩보하면 그걸 붙이면 그러면은 꼭 우체국으로 안 오더라도 어 이제 등기 우편물을 접수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선납 등기 라벨 서비스다 이렇게 이제 봤었고요 그 다음에는 음 이번에는 뭐 내용은 다 같은 것 같은데 여기 준등기라는 말들이 막 들어갔어요 그죠 네 그렇게 되면 뭐 또 이제 선납 준등기 라벨 서비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우편 요금과 발행 번호가 부여된 선납 라벨을 우체국 창구에서 구매한 일반 통상 우편물에 우표 대신 첩보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선납 일반 통상 라벨 서비스의 개념 정의가 됩니다 자 우편을 이용해서 현금을 직접 수치인에게 배달하는 제도인데 만일 취급하는 중에 잃어버린 경우에는 금액 전액을 변상하여 주는 보험 취급의 일종이 뭐냐 그랬는데요 이거 이제 통화등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금을 직접 수치인에게 배달하는 제도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렇게 봐두시고 보험 취급 제도의 또 하나인데 귀금석 보속 옥석 그 밖의 귀중품이나 주관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신고하는 것을 보험 등기 봉투에 넣어서 수치인에게 직접 송달하고 취급 도중 망실되거나 훼손한 경우에 표기금액을 배상하는 제도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이제 물건들이죠 물품 등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보험 통상에 들어가는 것들 보험 통상과 보험 소포가 있는데 보험 통상에 들어가는 것들이 이렇게 이제 이 통화등기 하고요 여기 앞에 있었던 통화등기하고 이렇게 이제 물품 등기하고 그 다음에 유가증권 등기가 있고 그리고 외화등기가 있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나오는 것 같죠 현금과 교환할 수 있는 우편한 증서 수표 따위의 유가증권을 뭐 나왔습니다 보험 등기 봉투에 넣어서 직접 수치인에게 송달하는 서비스다 망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봉투 표면에 기록된 금액을 배상하여 준다 이랬으니까 유가증권 등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또 뭐 너무 순서적인데요 우체국이 금융기관과의 계약을 통해 외국 통화를 고객에게 직접 배달하는 맞춤형 우편 서비스는 외화등기가 됩니다 이거 제가 순서를 막 섞어버릴까 그러다가 순서를 그대로 둔 이유는 공부하시면서 혹시 그 부분이 내가 빈약한 것 같으면 찾아보기 좋으라고 앵간하면 순서를 좀 따르고 제가 봤을 때 요거 다음에 요게 나오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좀 떨어져 있다 그런 거 조금 옮겼어요 조금만 옮겼고 나머지 웬만하면 안 옮겼어요 안 옮겼습니다 나중에 가서는 막 섞어찌게로 해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이거 나왔다 저거 나왔다 이렇게 할 필요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또 아직도 이렇게 내가 좀 메꿔야 될 부분이 있을 때 잘 찾아다니시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가의 상품 등 등기소포 우편물을 대상으로 하며 손해가 생기면 해당 보험가액을 배상해주는 부가치급 제도가 뭐냐 그랬습니다 등기소포 우편물을 대상으로 한다 그랬으니까 안심소포가 되겠죠 안심소포 보험소포 안심소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발송인이 수치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편관서가 공적으로 증명해준다 이렇게 되면 요거는 이제 내용증명이 되는 거죠 어떤 내용의 문서를 그랬으니까요 자 문서의 내용은 같은데 두 명 이상의 각기 다른 수치인에게 발송하는 내용증명 우편물을 동문 내용증명 우편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내용증명 발송인 또는 수치인이 내용증명 문서의 등본을 망실하였거나 새로 등본이 필요할 때 발송인 수치인이나 발송인 수치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의 재증명 청구에 응하거나 열람 청구에 응하는 것 그랬으니까 말을 다 넣어줬어요 그죠 재증명 서비스입니다 내용증명 재증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치인에게 우편물을 배달하거나 교부한 경우에 그 사실을 배달 우체국에서 증명하여 발송인에게 통제하는 부가치급 우편 서비스인데요 이거는 이제 우편물을 배달하거나 교부한 경우에 그 사실을 알리는 거니까 요거는 이제 배달 증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터넷 우체국에서 발송한 후 배달 증명 서비스의 건당 이용 요금은 얼마냐 그랬는데 요거 1300원입니다 1300원 1300원입니다 1300원 요렇게 알아두시고 등기 취급을 전제로 국내 특급 우편 취급 지역 상호간에 수발하는 긴급한 우편물을 통상의 송달 송달 방법보다 더 빠르게 송달하기 위해서 접수된 우편물을 약속한 시간 내에 신속히 배달하는 특수 취급 제도를 우리가 이제 특급이라고 하는 거죠 특급 취급 국내 특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법령에 따라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방법으로 송달해야 하는 서류를 내용으로 하는 등기통상 우편물을 송달하고 그 송달의 사실을 우편 송달 통지서로 발송인에게까지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이제 특별 송달이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 송달 자 이렇게 봐두시고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민원서류를 관계기관에 직접 나가서 발급받는 대신 우편이나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고 그에 따라 발급된 민원서류를 등기 취급해서 봉투에 넣어 일반 우편물보다 우선에서 송달하는 부가 취급 서비스가 뭐냐 그랬을 때 이게 이제 바로 민원우편 같은 게 되는 것인데 민원우편의 필요성은 점점 줄어들죠 왜냐하면 우리가 정부24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웬만하면 그 안에서 그죠 웬만한 서비스들이 다 되고 거기서 웬만한 건 다 떼어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옛날보다는 활용도가 상당히 떨어진다 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민원우편이 있고요 등기 취급 소포우편물과 계약 등기우편물 등의 요금을 발송인이 신청할 때 납부하지 않고 우편물을 배달받은 수준이 납부하는 것을 우리가 착불배달 우편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모두 준비한 내용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시간이 되게 많이 갔죠 되게 많이 갔는데 내용이 많아서 그래요 내용이 많아서 그러니까 우리 힘들지만 조금만 더 잘 참아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고 다음 시간에 이어지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